안녕하세요. 호목 엔지니어 돌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5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전수교 완전 보행화 설계 복무의 당선작이 발표됐는데요. 그 당선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선작의 조감도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교, 서울에서 가장 길고 안전한, 안전한 이란 단어를 보도자료에 잘 안 쓰거든요. 안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그래서 2026년에 완공한다. 2년 남았죠. 그렇죠? 당선작은 더 롱게스트 갤러리, 가장 긴 갤러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체 보행다리 800m 길이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거고요. 설계 공모의 당선작은 아치미스트라는 회사의, 아치가 아니라 아키일 것 같은데 아키, 그렇죠? 아키텍트 할 때 그 아키 같은데, 아키미스트의 대표는 닝주왕, 아마 중국 계열 사람인 것 같죠? 중국이나 대만, 그쪽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으로 선정됐다. 아키미스트는 서울시가 정한 자격 요구에 따라 PCA, 구조기술사사무소, 아마도 건축구조사무소 같죠? 그 다음에 건축사사무소 공동으로 응모했다. 그래서 공중보행다리, 공중보행다리라고 했는데 데크예요 데크. 잠수교 위에다 또 데크를 만들어서 결국은 잠수교 있고 데크 있고 반포대교 있고 3층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하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이라는 말이 보도자료에 이런 말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설계 공무자 선정의 핵심은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이다.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보도자료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적의 설계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했다. 이게 서울시가 거목계에서 다리에 뭘 설치하는데 교장 전문가가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공문을 여러 번 보냈죠. 그랬더니 이런 보도자료가 결국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라고 보도자료를 낸 거죠. 이거는 사실상 서울시가 뒤늦게 토목학회 쪽에다가 기술검토위원으로 두 명을 좀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토목과 교수님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술검토위원회는 건축 쪽이 대부분이었지만 뒤늦게 서목구조 두 분을 공정식 교수님하고 홍기중 교수님을 참여시켰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술검토위원회라는 건데 기술검토위원회는 심사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작품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기술검토위원회는 기술검토만 해갖고 그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전달만 하는 역할인 거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기술검토위원회입니다. 아무튼 심사는 건축, 컨텐츠 이런 전혀 공학하고 관계없는 위원들이 했죠. 이렇게 그래서 당선작을 결정을 했고요. 2등작부터 시작해서 다 5개 중에 한 개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2등, 3등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사 장면이 그대로 다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었고 그게 영상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사 과정에서 발표 영상들을 캡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면서 이 안이 어떤 안인지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보는 것보다 이렇게 캡쳐를 해갖고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캡쳐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끼리 토론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내려둬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컨셉,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올라가는 램프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이게 홍수위 다 아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시즐들이 다 홍수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얘는 어떻게 올려가지고 홍수위 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얘는 올라가려면 이게 지금 반포대교 지간이 30m거든요. 그러니까 약 100m, 1개, 2개, 3개, 4개네요. 100m가 넘겠네요. 올라가려고 하면 이거는 다 홍수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홍수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수위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발표 영상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이게 과거 최고 홍수위입니다. 과거 최고 홍수위. 과거 최고 홍수위가 137, 그위 기준입니다. 1990년이죠. 그리고 과거 홍수위는 이렇고 실제로 계획 홍수위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개할 때 쓰는 계획 홍수위는 161입니다. 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약 2.4m 정도. 그런게 다 공모전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제공이 됐어요. 16.1. 계획 홍수위는 16.1이다. 그 다음에 과거 최대 홍수위는 13.7이다. 이런게 다 공개가 됐고 그랬는데 왜 그럼 이런 시설들이 다 홍수위 아래로 내려가게 되느냐 이거죠. 이거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냥 과거 홍수위 위에만 있으면 과거 홍수위 위에만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기준 자체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홍수위가 한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홍수위가 한 이 정도 올라옵니다. 다 홍수위 밑에 있는 거죠. 이 코핑 화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코핑 화면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동방향으로 이동을 하려면 코핑 화면을 지나가야 돼요. 안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가든지 그죠. 밖으로 나가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코핑 화면 엘리베션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그림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램프고요. 이렇게 2층 데크의 의미가 사실상 이 당선을 시킨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홍수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걸 올리면 느낌이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적당히 보기 좋은 데도 갖다 놓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높으면 이게 너무 높으면 이 밑에 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감각이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G를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 높이 차가 이런 높이 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죠. 아래와 그 다음에 위와 그런 느낌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홍수위가 약 이 정도 되니까 그죠. 이 위로 올리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홍수위 위로 올렸을 때는 이런 공간적인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 볼 때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가까워야 되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반포대교 위로 그거랑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하고 너무 붙어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션이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 지금 2층 데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케이블로 모든 걸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부재들이 커지면 경관상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케이블 두께로 이런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추가적인 부담 없이 요거 요거 있죠. 헌톤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런 생태적인 느낌도 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홍수위 오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얘는 그럼 승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승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고정시켜 갖고 여기다가 슬라이딩 돼서 여기 붙어 갖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홍수위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홍수에 대한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맘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요거 말고 여기 끝까지 올라와 있는 거의 이렇게 코핑 화면까지 올라와 있는 사진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홍수위 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16.1 위에 당연히 보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천설계 기준에는 여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유고 그러면 그 여유고라는 것은 뭐냐면 제방 여유고도 그렇고 교량 여유고도 그렇고 홍수위로부터 일정한 높이 이상을 확보해라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홍수위가 이렇게 있으면 제방도 여유고 를 확보하라는 얘기고 교량을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교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량을 만든다고 해도 교량이 건너간다고 하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제방하고 똑같이 여유고를 확보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홍수위인데 홍수위보다 더 큰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홍수위보다 더 큰 비가 오면 제방이 넘치면 안 되니까 여유고를 확보하라는 얘기고 교량 같은 경우에도 유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떠내려올 수 있거든요. 홍수 때는 홍수 때는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뭐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떠내려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유고를 확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6.1위 계획 홍수에요. 계획 홍수이면 한강의 여유고는 얼마냐 한강은 유량이 37,000입니다. Q라고 그러죠? 홍수량 유량이죠. 유량 스퀘어미터 제곱 스퀘어미터 퍼셋 서당 37,000m 세제곱 1m 세제곱이 1톤이니까 초당 37,000톤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천설계 기준에 따라서 여유고가 2m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6.1이니까 여기서 2m를 올리면 18.2대로 실제로 설계 기준을 18.2 위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18.1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 18.1의 위치는 일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션이라는 것은 표고니까 절대적인 값이라는 게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 이게 잔수교가 여기 남단이거든요. 여기 보면 계획고가 20.4라고 되어 있죠. 20.4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단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 지금 당선 안도 여기 낙타봉이잖아요. 제일 높아서 유람선도 다닐 수 있게 높여 놨는데 이 근처 보면 여기까지 아마 한 이 정도까지 낙타봉이 여기서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그냥 22.4라고 한번 보죠. 22.4 20.4에서 22.4까지 2층 테크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안 상태에서 이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반포대결 전체 구간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아까 요게 여기 있죠. 요게 20.4였죠. 그렇죠. 20.4 남단 20.4 그다음에 낙타봉 위치 거기가 22.4라고 했죠. 22.4 그리고 계획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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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핑 하단까지가 5m 입니다. 그거는 형고가 거두 형고가 약 2m 정도 되고 뭐 슬라브 두께 뭐 250, 300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요 밑에 거두하면 뭐 이렇게 하고 또 평경사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전체 5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5m를 빼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15.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4가 됩니다. 자 계획 홍수위가 16.1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하천설계 기준에 의해서 계획 홍수위보다 2m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했으니 18.1 이상에다가 그죠. 18.1 이상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거죠. 어떤가요. 이 값 15.4에서 17.4입니다. 이 코핑 화면에 엘리베이션이 그런데 18.1 이상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타봉 근처에 가도 18.1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여기다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그죠. 15.4라는 얘기는 이 코핑이 18.1이 15.4라는 얘기는 심지어는 이 계획 홍수위보다 밑에 와 있다는 얘기고요. 코핑이 이렇게 남단 남단 교각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코핑이 단속에 남단 남단 낙타봉 낙타봉은 18.1 보다 조금 밑에죠. 17.4 낙타봉에는 18.1을 여기라고 할게요. 18.1을 이 위치라고 한다고 하면 16.1이니까 약 2m 올라가서 이 위치 정도라고 하면 거기 코핑도 여기 이렇게 18.1 이하로 이렇게 17.4니까 이게 15.4 낙타봉 문처에서의 코핑은 이게 17.4 이 정도로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아무튼 코핑 밑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코핑 밑에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계획 홍수위 밑에고 당연히 내려가 있고요. 그죠. 이 위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조물들을 18.1 위로 이렇게 실현불가능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양말로 낙타봉 위치까지 코핑 바로 밑에 붙여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낙타봉 위치에서마저도 약간 높은 위치 거기에서도 홍수 밑으로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면 약 1m의 구조물을 만들고 형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약 2.5m다 3.5가 필요하거든요 3.5가 필요한데 아까 여기가 낙타봉 위치가 17.4라고 했잖아요 17.4 17.4면 3.5m 내려오면 얼마인가요 13.9인가요 13.9 13.9 13.9 13.9 13.9 13.9 그림이 지금 스케일이 안 맞아서 그런데 13.9이면 그죠 홍수기 바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과거 홍수기 13.9 과거 홍수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방선작 방선안 만든 사람들도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계획홍수위보다 위에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라고 발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할 때도 우리는 과거 최대 홍수위보다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내용들을 뒤늦게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 여유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몰랐을 거고요. 18.1, 그렇죠? 교량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몰랐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6.1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홍수위는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계획홍수위는. 그런데 발표할 때 보면 과거 홍수위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뒤늦게 파악해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서 파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아무튼 코핑 밑으로 2층 댓글을 통과하게 만들려면 하천설계 기준에서 말하는 18.1 아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강유역청, 서울청 옛날에는 서울청에서 관리했죠. 한강은. 지금 이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어찌됐건 거기서 협의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심의가 있기 전부터 토목고 조길사회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 황의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포목 전문가가 해야지 어떻게 건축사들이 교량 시설물을 설계하느냐. 그런 황의성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고 하천설계 기준을 위반하는 안이 당선자고 선정이 된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고 조길사회뿐만 아니라 토목 관련한 단체들, 토목학회, 예를 들어서 수장원학회, 토목 관련한 기술사회 이런 데서 서울시에 항의성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있고 건물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를 하면 법 위반이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격을 할 게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교량 시설은 토목 전문가들이 해왔는데 이것을 단지 아름다운 시설이 필요하답시고,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기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안전을 떠나서 전문성에 관한 얘기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설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량 관련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교량에다가 뭘 매달고, 그런 기준도 모르면서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멋지지 않아 그러고 그냥 던져 놓은 거잖아요. 이거 작년에 기획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수억이 벌써 들어갔거든요. 예산을 낭비한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말도 안 되는 안을 선정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현대사회는 고도로 문업화가 되어 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것은 더욱더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한 서울시는 정말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서울시 진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거는 토목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고요. 서울시에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면서, 여기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